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주시에 위치한 도두봉? 도두봉을 한번 와보려고 와봤습니다. 이른 아침입니다. 이른 아침 몇 시? 8시에 왔는데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.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. 이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보고 가봅시다. 닭이 있네 여러분들. 왜 닭이 있어? 야 도두봉 왜 닭 있냐 너네? 뭐하는거냐 너네? 너네 커플이지? 남녀커플이네. 야 그래도 부럽데이. 나는 여자도 없는데 너는 남녀커플도 있고. 신기해요. 도두봉이 이런게 있네. 그래 잘 놀아. 와 저기 파도. 바다. 예쁘다. 참 예쁘네. 이렇게. 와 여기 너무 좋다. 여기 정상에 올라가니까 쫙 보이잖아요 여러분들. 저기가 한라산. 예. 와. 쫙 펼쳐져 있잖아요. 쫙 펼쳐져 있잖아요. 저기 공항에 비행기를 뜨려고 저기 준비하고 있고. 비행기. 쫙 펼쳐져 있어서. 와. 이거 바다. 너무 좋잖아. 해안도로 쫙 있고. 와. 너무 좋잖아. 와. 대박. 최고 최고. 가자. 빨리 올라가자. 왜 안올라가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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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긴 가는건가. 가자. 가자. 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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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. 떴다. 비행기 떴다. 잘 가래. 잘 가래. 잘 가래. 잘 가래. 맛있어. 씨 없죠? 포도가. 씨가 오시면 좋네. 요새. 있던 검은 색깔은 안 나왔지만. 있던 걸로. 아마 씨 안 나왔대. 씨 안 나오면 좋죠? 응. 먹어야 Doesn't matter. 뭐지. 마요네즈. 막히고. 야자. 하. och 마요네시아. 맛있어요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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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팥도 돼요 맛있다 오랜만에 김밥 먹으러 가실네 포도도 잘 마실거네 식이 없는 포도 있으니까 참 좋아 먹을 때 편해 옛날에 시즌 아휴 나 배태네 맛있어 보니 편해 먹기 힘들어요? 물 갖다 줘야겠다 고기 물 드세요 참 맛있네 포도가 손이 가야 손이 가야 이 포도는 잘 먹는다 이 포도는 잘 먹는다 이 포도는 잘 먹는다 이 포도는 잘 먹는다 아멘